생일 공연이 한창인 가운데 불길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평화협정이 실패로 끝나자 미국 전역은 핵전쟁에 휘말립니다. 일부 사람들은 미리 준비된 대피소로 피신했지만 딸과 함께 있던 쿠퍼 하워드는 핵공격을 피할 수가 없었죠. 세상이 종말을 맞이한 지 2019년이 지난 어느 날 볼트 33에서 태어나고 자란 루시는 중매 결혼을 신청했고 볼트 32 거주자와의 결혼 승낙이 떨어집니다.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가 진행되고 볼트 33의 감독관이자 아빠 행크의 손을 잡은 루시는 신랑을 만나러 갑니다. 볼트 32의 문이 열리고 그곳의 주민들이 나타났죠. 루시는 몬티라는 남자와 고대하던 결혼식을 올렸고 볼트 위원회가 마련해준 신혼집으로 들어가는데 수상한 낌새를 느낀 루시의 동생 노먼이 볼트 32로 향합니다. 이미 볼트 31을 전면시킨 지상의 레이더가 볼트 33의 주민들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죠. 새 신랑 몬티를 박살낸 루시는 무기고로 이동하는데 볼트 33의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루시를 구한 행크는 딸과 함께 개방된 문으로 향하고 인질로 잡혀있는 주민을 발견하는데 잔인 무드한 레이더의 수장 멀데이버는 볼트 33의 감독 간 헹크를 납치할 계획이었죠. 마취총에 맞고 쓰러진 헹크는 그렇게 지상으로 끌려갑니다. 한편 맥시머스는 강철의 형제단 후보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의 유일한 친구인 데이니 그를 위로해 주었죠. 종자 후보생들은 캠프를 찾아온 타이터스 기사단을 보고 흥분하고 맥시머스는 그들의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데 우등생 데인 후보생이 본부로 소환되었죠. 절친인 데이니 자기를 받고 타이터스 기사의 종자가 되자 맥시머스는 애꿎은 변기만 때려부셨죠. 다음날 데이니 그나에 누군가 면도날을 넣어두었고 범인으로 지목된 맥시머스가 신문을 받기 위해 끌려갑니다. 한편 루시는 납치된 아빠를 구출하자는 의견을 제안하는데 위원회는 그녀의 제안이 위험하다며 묵살해버렸죠.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루시는 동생을 볼트에 남겨둔 채 홀로 외관문을 개방합니다. 지상은 그녀가 있던 볼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고 무섭기도 했지만 아빠를 구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봅니다. 한편 맥시머스를 신문하던 엘더 장로는 그를 타이터스 기사의 새로운 종자로 임명했고 데이는 종자가 된 맥시머스를 축하해 주었죠. 그녀는 그녀의 장소에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장소에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장소에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장소인 나이트 타이터스 기사의 새로운 종자로 임명했고 드디어 강철의 형제단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는데 유물을 훔쳐 달아난 엔클레이브 과학자를 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엔클레이브 과학자 시기 윌지기는 그 당시 셰퍼드를 데리고 도주한 상황 기사단의 종자로 발탁된 맥시머스는 임무수행을 위해 필류로 파견됩니다. 야심한 밤 3인의 악당이 모여 웬 무덤을 파헤치고 관짝 뚜껑을 열었고 관짝에서 나온 구울에게 현상 수배범을 함께 잡자고 제안하는데 놈들을 싹쓸이한 구울은 혼자서 과학자를 쫓기로 했죠. 그렇게 모두의 타깃이 되어버린 엔클레이브 기지의 과학자 윌지그 그는 상온 핵융합 기술의 결과물을 멀데이브에게 전해주기 위해 도망쳤고 모두가 탐내는 것을 자신의 머릿속에 주사합니다. 맥시머스가 도주한 윌지그를 쫓는 동안 루시는 아빠의 행방을 소문한대. 가혹한 지상세계에서 아빠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죠. 그때 필리까지 꽤 거리가 남았는데도 지루하다며 강화를 시도한 타이터스 기사 그 시각 도주에 성공한 윌지그 박사와 포가 등장하고 맥시머스는 그들이 잠시 머물다 갔던 흔적을 발견하는데 동굴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두 사람은 함께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야호가이에게 발려버린 타이터스는 도망가기 바빴고 타이터스 기사에게 완전히 실망한 맥시머스는 그가 죽는 걸 방관합니다. 맥시머스는 자신이 직접 타이터스가 되어 임무를 완수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루시는 아빠를 납치한 멀데이버를 찾기 위해 필리로 향했고 이미 필리에는 현상수배범을 잡기 위해 구울 하워드가 잠복 중이었습니다. 때마침 잡화점에 도착한 윌지그 박사와 그의 애완견 포 박사가 등장하자 하워드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구울로 변한 하워드를 총알로는 쉽게 죽일 수가 없었고 박사의 애완견도 하워드에게 시생도금하는데 타이터스 기사로 변신한 맥시머스가 그들의 구세주로 등장합니다. 맥시머스가 하워드를 상대하는 사이 윌지그 박사는 로봇 의족을 착용하고 좌파상 주인장 마준은 멀데이버가 있는 좌표를 알려줍니다. 루시아 박사는 마준이 찍어준 좌표로 이동하는데 파워함의 서툰 맥시머스는 하워드에게 된통 당하고 맙니다. 하워드는 아직 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인을 지키려한 포가 안쓰러웠던 그는 스팀팩을 주사해 포를 살려주었죠. 루시에게 자기 머리를 멀데이버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윌지그 박사를 쫓던 하워드도 루시가 그의 머리를 챙겼다는 걸 알게 되는데 루시는 박사의 머리에 위치 추적기까지 설치합니다. 한편 맥시머스는 파워하머의 부품을 고치려고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황무지인들이 파워하머를 약탈하려 하는데 놈들을 모두 처리하자 본부에서 새로운 종자를 보내주겠다며 연락이 왔죠. 하지만 본부에서 보낸 종자는 하필이면 자신을 괴롭혔던 테디어스였습니다. 이동하는 도중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은 사슴 한 마리를 발견한 루시 괴성과 함께 걸퍼가 등장하는데 놈이 박사의 머리를 가져가 버린다. 같은 시각 하워드는 루시를 미끼로 이용해 박사의 머리를 되찾으려 했고 루시를 노린 걸퍼가 다시 나타났죠. 하지만 머리는 찾지도 못하고 하워드의 약물만 전부 박살납니다. 이번엔 구호를 줬던 맥스머스와 테디어스가 걸퍼의 서식지에 도착하곤 난투구 끝에 걸퍼를 쓰러뜨리고 윌지그 박사의 머리까지 입수합니다. 억지 약물이 모두 떨어진 하워드는 루시를 데리고 어딘가로 향하는데 약물을 구하기 위해 루시를 슈퍼두퍼 마트에 팔아넘긴 것이었죠. 마취총에 맞은 루시는 잠시 기존합니다. 위기의 순간 루시는 기질을 발휘해 마크4를 박살내고 갇혀있던 구호를 모두 꺼내줍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이성을 잃어버린 야생 구울도 있었죠. 하워드에게 억지 약물을 건네준 루시는 멀데이브를 찾아 떠났고 하워드는 자신의 옛 영상을 보며 추억에 졌습니다. 기사와의 모음에 흥분한 테디어스는 맥시모스로부터 종자의 낙인까지 받는데 맥시모스는 테디어스의 진실한 모습에 죄책감을 느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믿었던 테디어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고 암호의 피션코어를 빼 맥시모스를 꼼짝 못하게 만든 후 머리까지 챙겨 사라졌죠. 다음날 암호 속에 갇힌 맥시모스 주위로 라드로치 떼가 나타나는데 맥시모스를 알아본 루시가 나타나 그를 구해줍니다. 루시는 자신과 함께 가면 머리를 찾을 수 있다며 맥시모스를 설득했죠. 머리에 달아둔 추적기로 테디어스의 행방을 쫓던 그들 앞에 낯선 행인 두 명이 등장했고 평화롭게 지나치려 했지만 저쪽에서 먼저 공격의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다시 길을 떠나던 그들 앞에 뉴 캘리포니아 공화국의 수동 C.A.D. 샌즈가 나타나는데 루시는 자신이 배운 것과 달리 핵전쟁 후 이미 지상에 문명이 들어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 문명은 다시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맥시모스는 그곳에서 살아남은 희생자였습니다. 한편 테디어스는 맥시모스와 싸우던 중 그에게 발을 밟혀 다리를 절게 되는데 주인의 머리에 집착해 따라다니던 폴을 냉장고에 가두고 길을 떠났죠. 그때 테디어스를 발견한 약장수가 그의 다리를 고쳐주겠다며 유혹했고 피전코어와 교환한 약을 후입하자 놀랍게도 발이 마법같이 복구됩니다. 냉장고에서 폴을 발견한 하워드는 그와 함께 머리를 추적하고 루시와 맥시모스도 드디어 테디어스를 찾아냈죠. 당황한 테디어스가 브이비트랩을 밟자 목에 화살이 꽂혀버리는데 테디어스가 흡입했던 약은 사용자를 구울로 만드는 극한의 물질이었습니다. 그때 테디어스에게 연락을 받은 형제단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테디어스는 구울이 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맥시모스에게 머리를 맡긴 채 주랭랑을 췄죠. 맥시모스는 진짜 머리를 루시에게 주고 가짜 머리를 챙겨 형제단으로 향합니다. 맥시모스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대인이 나서서 그를 구하는데 엘더는 맥시모스를 이용해 유물을 찾고 형제단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었죠. 그 시각 루시는 드디어 멀데이버의 본거지에 도착합니다. 멀데이버는 루시가 건넨 머리에서 상온 핵융합 기술의 결과물을 꺼내는데 그것은 극한의 에너지인 콜드 퓨전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었죠. 멀데이버는 루시에게 그녀의 아빠인 헹크의 비밀을 밝히기 시작하는데 헹크는 볼트 댁의 임원 보좌관으로서 200년 전부터 볼트를 관리해왔고 그것은 볼트 30일에 숨겨져 있던 냉동 번식실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볼트 30일에서는 뇌만 남은 볼트 댁 대표 버드가 임원들을 관리하고 있었죠. 200년 전 볼트 댁은 경쟁자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 핵폭탄을 터뜨렸고 임원들은 볼트라는 벙커를 만들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온 것이었습니다. 200년 전 과학자인 멀데이버는 무한한 에너지의 근원인 콜드 퓨전을 완성했는데 볼트 텍이 관련 기업을 모두 빼앗아 볼트의 운영 및 유지에 사용했죠. 루시의 엄마 로즈는 지상에 다른 문명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볼트를 탈출했는데 그곳이 뉴캐리포니아 공화국의 수도인 세이디 샌지였습니다. 멀데이버가 핵크를 납치한 건 콜드 퓨전 활성화 코드를 알아내기 위소였고 딸의 설득에 모드겨 핵크가 코드를 입력하자 콜드 퓨전이 활성화되었죠. 한편 데인과 맥시머스는 유물을 찾는 임무에 함께 파견되었고 형제단은 기사들을 동원해 멀데이버의 본거지로 향합니다. 형제단이 도착하자 멀데이버는 전투태세에 돌입했죠. 멀데이버의 본거지는 뉴캐리포니아 공화국을 재건하려는 항전단체였습니다. 맥시머스와 데인도 종자로서 전투에 참가하는데 머리에 행방을 추적하던 하워드가 등장해 기사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죠. 행크의 만행을 알게 된 맥시머스가 그에게 달려들었고 기사들을 해치우고 나타난 하워드가 행크를 공격합니다. 200년 전 하워드는 볼티텍의 이모니였던 바브의 남편이었고 해병대 출신의 할리드 배우로서 볼트보이의 실제 모델이기도 했죠. 하지만 핵전쟁으로 구울이 된 지금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투 중 치명상을 입은 멀데이버가 완성된 콜드퓨전을 작동시키자 폐허가 된 뉴캐리포니아 지역에 전력이 공급되었죠. 멀데이버가 사망하자 맥시머스는 기사로 추대되었고 루시가 하워드와 함께 떠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폴아웃 시즌1은 끝을 합니다. 멀데이 멀데이 멀데이